여러분 첫 번째 발언 경기도 김포에서 윤석열 EXX 쪽팔리니 그만둬라라고 현수막 걸었던 시민 생각나시죠? 극구단체들이 그 후로 이분을 괴롭혔지만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윤석열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김포에 현수막을 걸었던 상가 건물 이상조 선생님께서 이곳에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에서 올라온 이상조입니다 용산에서 해들어 사는 곰생이 새겨들라 한번 물어보자 법과 원칙을 얘기했나? 상습사기에 주가조직한 네 장무와 수많은 허위력과 주가조직한 네 말을 하겐 왜 적용이 안 되는 거니? 너가 말한 법과 원칙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거니? 너의 직속 쫄개들이 특수부 계감들이 현 대정동 개발과 관련하여 수산합시고 버리고 있는 짓거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우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검찰국의 노력에 찬물을 깨는 배신의 행위이며 특도 수사기법이라 빙제한 범죄의 행위로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나? 네 말을 알아 네 장무와 깜빵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공정과 상식이다 너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지도력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명령한다 너의 직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밭들을 시행하라 수많은 인패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사 및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대비는 더해지 않체 대통령이란 제가 똘마니 이상민 한동호 갑작으로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마약 범죄자 단속만 집중하여 대명체인지 날미락같은 천재지명이 아닌 법과 원칙을 무시 대비를 소홀히 하고 할 일을 하지 않아 우리 생태가든 아들딸 158명을 생죽음으로 내보라 앞세간 169 참사의 책임을 묶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이태원의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으려도 대통령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시스템을 무형지밀로 만들고 경찰 기동력을 너의 출퇴근 동선에 집중하여 예견된 수많은 인파에 따른 세단 사전 예방조치 방위로 우리의 젊디젊고 아름다운 불어난 정치를 즐기는 우리의 아들딸 158명을 생죽음으로나 앞다녔다 지금 12구 참사에 대한 반응과 사과를 거듭하여도 모자랄 직행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최고 책임자임에도 오일에 큰소리 치며 그 책임을 현장에 땀 흘리며 동문서주한 소방부 사장과 소방경찰 및 공무원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답티법 덧붙이 우려하고 있다 진짜 범인은 다음과겠다 총리 한덕수와 행재부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한동훈 서울시장 오세원 농산구촌장 박의영 경찰총장 유희근 서울철택 경찰총장 빈과고 농산서장 임재 그리고 너 바로 네가 범죄 이 새끼야 위급할 때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초를 떠돌고 있을 158명의 우리 아들딸 재단 앞에 무릎 꿇고 진력성 있는 사죄를 요구한다 옆집의 애완견이 죽어도 경건한 마음으로 스카트 슬픔을 공감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온 국민이 슬픔과 절망으로 좌절하고 있는데 집들이 많지 않은 회동이 웬 말이냐 술과 음식은 먹구름으로 찰도 넘어갔느냐 폐롱도 이런 폐롱이 없는 것이다 급조된 합동분향소에 희생된 우리 아들딸 영장이나 위필도 없는 분향소가 웬 말이냐 진정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국가 끝 두 손 모아 제대로 놓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 금조리본에 아무런 주먹을도 없는 리본이라니 이런 거에 가장 진한 거냐 니 공감 대질 때도 그렇게 했더냐 에라이 나는 개 호루새끼라고 안 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 세계 속의 한 극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했는지 지금은 세계인 앞에 얼굴을 쓸 수가 없구나 쪽팔렸어 너가 미국 가서 구걸하듯 난리내맛나 했던 말 그대도 돌려주마 이 새끼야 불의정전 158명 앞다로내려 쪽팔린이 되질 않아 쪽팔린이 되질 않아 되질 않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속이 뻥 뚫리셨죠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는 EXX 내놓고도 안 했다고 사기치는 그자들에게 우리 일반 시민의 엄청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조 선생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